Very very near. Very near. Very near. Very near. Very near. Your house? Yeah. Very near. It's my younger brother. Young girl brother? Yeah. 독특하면서도 여유로운 곳입니다. 말랄리. 음. 제가 이제 아침에 이 올드 말랄리를 쓱 산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점들이 열기 전에 모습을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상점가는 어떤지 제가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또 어떻게 변신하는지도 싹 바꿔가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Finn은 아침 일찍부터 점심때까지 올드마날리가 현지인들을 위한 마을이었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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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단 동굴이 사원으로 제가 먼저 가본 다음에 야크의 존재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동굴이 사원은 언덕뷰 지나서 길을 건너요. 길을 건너면 이렇게 숙소가 있고 이런 간판이 보입니다. 그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런 아주 성스러운 어떤 벽 벽 뭐라고 해야 돼요? 벽화는 벽화라고 해야 되나? 이걸 찾으면 됩니다. 이걸 찾아서 그냥 쭉 가면 돼요. 직진 시골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외길로 동굴이 사원은 이쪽에서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 돼요.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맨날 이제 좀 요런 길로 가는 걸 선호하다 보니까 좀 자꾸 의습한 길로 가게 되는데 큰 길이 있어요. 동굴이 사원 가는 큰 길 자, 저기 앞에 동굴이 사원이 보입니다. 여기 동굴이 사원이라고도 하고요. 둥구리 사원이라고도 하고 아무래도 영어식 표현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동굴이와 둥구리의 중간 정도로 할게요. 동굴이 사원이 보입니다. 둥구리 사원이 박수 참 일차원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여기 처음에 이름 듣고 동그리 사원 그래가지고 뭔가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살짝 당황했는데 숲에 딱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원이어서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산림욕하러 온다는 기분? 어떤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대단한 볼거리라기보다는 왔다갔다 하는 자체가 어떤 힐링이 되는 어떤 좀 마음의 안식을 찾는 그런 코스가 동그리 사원 코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제가 여기 길목도 지키고 있고 동그리 사원도 가보고 해봤는데 야크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동그리 사원에도 그래서 이상해서 여기 이제 가게 하는 약간 좀 토베이 같은 분한테 문의를 해보니 지금 다른 지역에 뭐 큰 페스티벌도 있고 아무튼간 좀 일들이 많아가지고 야크를 끌고 다 글로 갔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주에서 3주 이상은 지나야지 야크가 돌아온대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머무는 기간 동안은 야크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크의 모습은 사진으로 저 장비를 가득 눈치채 드는게 마날리에 다른 볼거리를 찾아가야죠. 가장 큰 볼거리 중에 하나는 숲길이 있어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숲길이 있는데 그리로 가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기가 이제 올드 마날리하고 뉴 마날리하고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숲길이에요. 이게 전나무인가? 뭐 그렇습니다. 쭉쭉 뻗어 있죠. 그거 지금 한낮인데도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1시 뭐 이 정도쯤 됐는데 여기 있으면 그늘이 싹 생깁니다. 일단 시원해서 좋아요. 시원해서. 근데 사람이 또 한 명도 없으면 또 그게 무서워요. 그리고 가다가 또 저쪽에 사람이 한 두 명 세 명 모여 있으면 그것도 또 무서워요. 그러니까 혼자 다닐 때는 이러나 저러나 조금 걱정은 되긴 하지만 뭐 크게 문제가 된 일은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이 있고 저쪽에도 지금 사람이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면은 살짝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 혼자 오는 거는 조금 제가 권장하진 않아요. 특히나 뭐 이른 아침이나 좀 어둑어둑 할 때는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적이 또 차도니까 으악 소리 지르면 뭐 큰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어쨌든 뭐 여기서 큰일 났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거지. 올드 마날리에서 뉴 마날리까지 도보로 가면 한 15분? 뭐 그 정도 걸려요. 차도로 가면은. 근데 굳이 매연과 먼지 먹으면서 가는 것보다 이 숲길 20루피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한 340원 정도 밖에 안 하는 거니까 산책하면서 이 숲길류 가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 숲금류가 없는 게 없어서, 그가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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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눈에 붙여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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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